여러분, 이렇게 평상시에 삶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?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? 나 찍었어! 나 찍었어! 오케이! 공진영 플레이어 타락 좀 많이 해봐야 또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500시간 이상 플레이를 했던 플레이어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박 이상 하지 않을까? 아, 그냥 죽으라는 소리네 어우, 너무 힘들어! 도매! 도매! 오, 대박! 집네! 아, 감독님! 한 번만 읽어주세요! 제 아까림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야?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, 리? 공진영 플레이어 타락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? 리즈야! 리즈야! 야, 이 대신자야! 공진영 플레이어 타락 공진영 플레이어 타락 공진영 플레이어 타락 표준이 누나 간다 축하해 어, 누나 거 챙겨 갖고 와 응 갖고 가자, 이거 그래, 잡았다 뺄게 어, 누나 거 챙겨 갖고 와 우리 대신 입장 공진영 플레이어 타락 배일 타락 공진영 플레이어 타락 공진영 플레이어 타락 공진영 플레이어 타락 공진영 플레이어 타락 다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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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? 아유, 사람 이렇게 짐짝 취급하셔도 됩니까? 너무 옳은 아니에요? 킥컬러 이거? 죽으라고 갖다 놓은 거잖아, 이거. 왜 죽으세요? 어쨌든 기록을 한번 세울게요 이거보다 더 단시간에 바로 죽던가 즉사를 하던가 헤드솥으로 다 날려버렸던가 요금기 3층 자기장이 닫힌다 요금기 3층 자기장이 닫힌다 요금기 3층 자기장이 닫힌다 그런데? 요금기 3층 자기장이 닫힌다 저 토스트기 공기청정기부터 착즙기, 믹서기, 물고기도 갖다달라고 우승하고 싶어요 왜냐면 토스트기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다친다고? 아 리지 선배는 너무 무서워 호주가 이렇게 우윙 이 카메라가 없잖아 우.. 우... 우윙이래 아 수고하자 Lasera 이제 Bus 보컬 나 đi 1. 2. 1. 2. 2. 2. 1. 2. 1. 3. 이거 뭐에요? 1. 2. 3. 3. 3. 3. 3. 4. 5. 5. 5. 6. 너 어떻게 하면 움직이니? 나 이거 할 줄 몰라요. 다음 보급 상자에 대한 핸드폰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. 저는 여포 스타일은 아니어서 전략형, 수비형 조심조심 해야 해요.